자 나이프헬프 캠페인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 1,2단을 구했는데 어떻게 될지 시작해보죠 피위형제였네 불길... 불길과 슬픔이 운명 다음날 저녁 타락한 악령숲 깊은 곳에서 타락한 숲이 저렇게 많아? 죄다 타락했네 진짜 널 문제하로 생각하지? 형에게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 악마들이 날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인간이야 죽음의 악취가 풍기라고 내게 다가온 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덤벼라 우리 실력이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지 헉? 나서스랑 대등할 정도야? 엄청 센가보다 하긴 활약했다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이러다가는 평생 싸우겠군 니가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이 언데드 군대를 조종하는 공포의 군주는 티콘드리우스라고 한다 놈은 굴단의 해골이라는 강력한 흑마법사의 유물을 지니고 있지 그 유물이 이 숲을 오염시킨 원흉이다 음? 넌 내가 그걸 훔치길 바라는군 왜지? 개인적으로 티콘드리우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만 말해두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인님도 군반이 몰락하면 더 큰 이득을 취하실 거고 ут 우윙 음 기지 줬다 기지 이게 이게 새거운 거 발톱 두드리드네요 이거 업그라 하자 그럼 음 이거 업그라 쓸 수 있는 거구나 주변하고 공격력 25% 증가 어 전투력은 보병급이네 음 곰으로 변신할 수가 있다 음 재밌겠구만 발톱의 드로이드로 깨라는 거 같다 해골이 지키는 악마의 문을 파기해야 됩니다 어 그러라 어 어 너는 필살기가 없냐 7레벨인데 해피 30% 확률로 공격을 해피합니다 와 주변 데미지를 줍니다 어 어 이거 이거일 갖고 있네 방어할 때 쓰던 거 아냐 악마들이 어 되게 능력 구성이 알차다 아 되게 알차네 소비량도 엄청 적잖아 아 야 뭐야 아 미안해 미안해 장로의 회단 이게 뭐야 장로의.. 아 이거 근처에 악마가 있나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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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인가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야 얘 되게 오만하다 대사가 다 이게 전부인가 아 어 뭐야 고련변이 많아 가진 애들한테 써보자 B랑 L이야? 음 어 우리 애들은 이거 저걸 안 당하네 공격업 아 아 아 아 아 디콘드리우스 군주님께서 이곳에 발을 들이려 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 하셨으니 아 야야야야야야야 그분의 뜻을 따르리라 헤엑 뭐야 아 적 아 공격하는 적이랑 섞였나보다 어 얘는 얘가 살린 거는 체력이 있네 아 전 복수하기로 맹세 끝에 악마가 있나 뭐야 그게 전부인가 계속 쳐들어 뭐야 어려울 것도 없지 티티티티 이거 짜증나는군 어우 나랑 공감이구만 짜증나는구만 나무 열심히 열심히 캐 다섯 마리 서 여섯 마리 서 저 근데 우리 애들은 없네요 티란데랑 그 샌더스톰 레이지 감히 내게 말을 거르냐 사악한 기온이 다가온나 사악한 적이 다가온나 아예 아예 또는 어차피 80까지 저기도 있네 내가 아픈 난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당신 자고시자가 깨어났습니다 어느 도라 이거 왜 이렇게 근처에 악마가 있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 만화를 같이 회복해줘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건가 내가 아픈 난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어려울 것 없지 드로이드 조합이 세요 알겠습니다 업글이 된 다음에 드리드 조합을 써보죠 지금 못쓰니까 약간은 가수 공부기나 하자 얼마든지 아아아아악 그렇게 멍청하시는 시간이 너가 먼저 가자 굴 여기까지 밀고 들어간다 이번 목표는 이거를 가는 거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부족하다 나 지금 와 나무가 너무 없다 많아서 또 벌륜한 거 나왔네? 이거 많아서 하나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 거기서 있네요? 아침이 이거 안 차냐? 달샘이라서 밤에 차나? 업그레이드 완료 아 미치 게임 아냐 하하 이씨 아니 먼데 드는 밤에 좋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냐? 근데 위에는 얘가 있냐? 웃기고 자빠졌네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내가 아픈 안 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귀는 잘 들린다 빠르게 니가 짜증나는 건 하하 공격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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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처럼 맵 하나에서 아이템 쫙 주고 강하게 싹 만들어서 즐긴 다음에 다음 미션까지 쓰고 막 버리느냐 그런 역할 아니냐대도 딱 분위기가 그건데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뭐야? 아 기지야? 하자 야 왔다 이런 건방진 녀석 잠깐만 야야야 그거 아니야 도망가 어우 더 더 아파 더 아파 더 아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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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악 아 야 그거 비싼 건데 잠시만 잠시만 계속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야야야 어 뭐야 56,5에 960? 아 이거구나 아 아 변신이 F고 회복이 2야? 아 나 이샤 니가 먹어 다 변신해 변신하면은 마음을 못 쓰네? 위기한 놈들 아 그걸 부시면 어떡하니 아아 제일 중요한 걸 부숴버렸네 모든 고대 정령과 나무 이동속도 아 걸어다니는 거 강화시키는 거 어딨어? 미쳤네 오벨 아니야? 정면이나 가자 조금 여유 있는 거 먹어 먹어 있을 때 만화까지 싹 다 채워줘야 되나? 만화까지 채워주자 어차피 밤이면은 찰 거 아냐? 엄청 많이 먹네 만화가 만화 찬 애들 먹이면 안 되겠다 아아 어쩐지 막 차다 안 차다 그러더라고 뭐지? 하고 보니까 뭘 마든지 이거 짜증나는구나 오 돈인 돈 캐는다 아군 전사팀 적과 교전중 하 와 잠깐만 이거 버프도 걸릴 거 아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2초 이거 짜증나는구나 소지품이 가득 찼어 헉 겁나 좋네 이거는 이거 그냥 써라 돌아가는 것도 순간이동하는 것도 좋네 센스있게 아 미친 게임 진짜 딱 돼 먼 거리 좀 배치하자 뭐야? 뭐야? 이게 뭐지? 쟤네 쟤네 적 공격인가? 그렇지 가자 쭉쭉 가 쭉쭉 가 verg'sд 산에 David Vegeta 엠 진짜 딱 좋은 그거네 얘네 되게 특이하다 마법사인데 관사가 되는 근데 얘 진짜 쎄네? 방어력도 높고 체력도 높고 공격도 높아 그 언데드꺼는 체력은 진짜 높았는데 방어력 낮고 막 공격 낮고 그랬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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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봐 뭐 쓰냐? 진정해봐 진정해봐 진정해 진정해 어이구 이렇게 쓰는 거구만 마스터에 물었구만 와 너무 좋다 미쳤는데? 이거 안 써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아예 이거 내가 그냥 광역으로 풀어버리면 알 거 같은데 쟤네 자동으로 해놔도 막 안 부수고 그러던데 이게 좋을 거 같다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물이 기분 나쁘게 아 변신하고 안하고 진짜 차이 크다 변신하기 전엔 그냥 마법사야 근접이라서 그만큼 조금 더 센 거 같긴 한데 때리는 게 야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야 와 이러고 싶다 와 얘 쎄다 하나 빨아먹어 야 뭔가 빨아먹기 직전에 애가 써버린 거 같은데 아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야 와 여기는 언데드야 이거 이렇게 가자 이거 딱 추가해서 가는 걸로 아 근데 이거 너무 난해하긴 한데 일단은 수비용도로 써야 될 것 같고 저기 생기고 여기 안 왔죠 여기로 오는 걸로 바뀐 거 아닐까 일단은 이 정도로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가 나오면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마라 좀 채워놔 좋아 좋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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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그렇지 이 조합으로 가서 때려 박자 방금 나왔으니까 병사가 좀 없겠지 여기도 방금 쳐들어왔었고 아 근데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나무가 꽤 오래 캐놨는데도 이 조합으로 걸어낼까 이 조합으로 걸어낼까 이 조합으로 걸어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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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완료 가자 밀어버려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얘는 어깨 빵빵한 것 같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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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우노 힘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냥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 개 좋다 자아 와 너무 좋은 거 아냐? 말이 안 되는데? 오 개 오별인데 이거? 헤읔 고쳐주세요 붙여주세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세번인가? 이거 잡..잡고 센다면서 디디디디디디 아 이거 이런 게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쟤네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히이이! 뭐야 내게 말을 거느냐 해복의 두루마리를 먹어봐 그게 전부인가? 가자 가자 먹고 가 와아 가가가 와 이렇게 터졌다 그냥 아아 저 정도로도 못 막네? 진짜 많이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와아 겁나 세다 여기도 돈 먹는 데 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얼마든지 사악한 기운이 다가온다 광활한 자연이여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와아 죽이네 아 나무가 없어 나무개가 그니까 한 번에 그냥 밀어버려도 되겠는데? 저기 데려가는 거잖아 와 이거 진짜 세다 지금까지 제일 센 거 같은데? 엄청 세네 그냥 순수하게 센 거는 그렇게 막 독보적으로 세우고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이게 회복이 가능하니까 안정감이 다르네 다른 회복 있는 애들은 약해서 막 점사 당하면 죽고 그러는데 얘네는 그냥 회복하는 애들이 달려가 싸우니까 마음도 편해 가자 터 들어가 이거 82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다 다 찍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차라리 본진에다가 방어타올 지를 걸 그랬어 여긴 한 번 깼으니까 공격 안 올 테고 여기 온 거는 한 번 여기 쳐 치고 갔죠 그냥 가도 되겠지? 네가 짜증나는 건 근처에 얼음화가 있나 가자 이것만 잘 관리해서 싸워도 추가 병사를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보내던가 김치 와 잠깐만 버프 걸고 싸워 시간 벌어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많아? 어 근데 진짜 세다 얘네 뭐냐? 와 전멸각인데? 저기 저기 저기요 아으씨 겁나 세네 둘러싸였어 아 아 뭐야 아 이상한거 있었네 와 진짜 강하다 하 어 질거라곤 생각을 못했는데 겁나 세잖아 와 와 근데 여기까지 밀었어요? 목표가 음 문을 파괴하는 건데 뭐가 문이야? 이거야 이걸 어떻게 파괴해? 얘 죽으면 파괴되나? 되게 많았거든요 얘네가 어 얘네가 세다 어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세다 진짜 뒤에 있는 애들도 잘 덮여졌고 이거는 필요할거 같은데 이거는 필요할거 같은데 야야야야야 공격 올라오는 병사들이랑 합류됐었나봐 공격 올라오는 병사들이랑 합류됐었나봐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무식하게 싸운다 텅 텅 텅 텅 텅 텅 텅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언제 깨졌어요? 참 나 깨진거 보지도 못했는데 뭐냐? 저거 평범하게 쳐들어가는건 어렵겠다 답은 이거 진짜 세긴 한데 그거를 해야겠다 전에 1탄에서 했던거 오히려 이게 더 좋네 뒤를 꽂을거면 50을 유지하고 방어를 하면서 그분들을 보냅시다 이분들을 근처에 악마가 있나 꾸준히 만들 이거 이동하는 속도 늘어났다 그랬는데 얼마 늘어난다 좀 보자 궁금하다 빨리 뽑아봐 이거까진 해야될거 같고 이게 이건가? 뭐 업그레이드가 안된거 같지? 뭐 업그레이드가 안된거 같지? 딱 여기까지 내 생각엔 어어어어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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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라진거 같네 확실하게 여기다가 가면은 내 생각엔 여기다 공격 집중될거 같거든요 저기다가 세우자 이것도 지어 한대다 내가 3번으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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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증나는건 이거 완성되면 올라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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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고생 safety 도망가 도망가 와 세다 와 그럴만하고 여기에서 단척에 오겠지? 계속 지어 계속 지어 계속 지어 미친듯이죠 아 업글 되네 어 많이 올라가네 일단은 5 또 일로 왔어? 아 이거 언데드가 일로 오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겠다 여기다 배치하면은 아 절로 올 것 같네 언데드를 거르고 그냥 바로 쳐들어가서 일단 여기로 너희도 가 너희도 가 얘가 가는게 메인이다 가고 하고 너희가 드라이어들을 뽑자 그니까 그 메테오 같은거 맞으니까 너무 아프다 쟤를 뽑아서 쟤는 메테오 면역이니까 뭐 어차피 얘네가 몸되고 얘네 다 솔직히 터져도 시간만 벌고 한대라도 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겠어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마라 풀이니까 별로 안되겠지 빨리 뽑고 와 4개에서 지금 캐고 있고 뭐하냐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 하아 와어어 한 번만 딱 맞고 들어가면 끝날거 같단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출발할래? 오이바 해골이 문젠데 해골을 한 번 막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뒤가 없는데 그냥 아예 진짜 아 미친 게임 진짜 말이 돼? 3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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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이거다 이게 기회다 야 빨아먹어 빨아먹어 너무 너무 낭비해서 먹은거 같긴 한데 됐어 됐어 회복이 필요한 요청이 없네 좋아좋아 기회다 한번 싹 추가하고 이게 싸니까 이거 추가하고 얘 빼 그냥 다가 다가가 가자 따라가자 한번 막았으니까 해골이야 뭐 어떻게 오겠지 뭐 해골이 지금 딱 올타임인데 쟤 가는 동안 해골을 막으면 딱인데 내 생각에는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좀만 더 보자 좀만 더 좋아 좋아 가자 가자아 누가 침략하겠나 해골은 모르겠다 그냥 오던 말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 빨리 따라가 빨리 따라가 닦고 있어 닦고 있어 끄트머리가 닦고 있어 끄트머리가 닦고 있어 끄트머리가 닦고 있어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애들 건들지마 괜히 자극하지마 뭐오냐 왔다왔다 쟤 됐어 이 뒤가 없어 그냥 막어 어 비었나? 뭐야 이거 아니잖아 또 그러면 너희는 이제 회복이나 시켜 또 저걸 또 중간에 끊어먹히네 건물은 다 터졌지만 그 덕에 걸었다 얘네를 죽일 시간을 좋아좋아 아주 훌륭했어 자기가 꿀단의 해골이 보관된 곳이군 이 보잘것은 하나씩 우리 하나씩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뭘 부시는거야 이거야?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아 이거 부를 수가 있어 이거를? 빨리 부셔 다 이기고 왔어 어떻게 이겼냐? 중간에 빠졌나 쟤네가? 겁나 못 부순다 근데 얘는 진짜 손 도장하면 조금씩 까이는게 보인다 묵직해 묵직해 이거 아냐? 이게 굴러는 해골 아냐? 흠 흠 흠 이제 악마들이 이 숲을 타락시킬 순 없을 거다 하지만 이 해골을 파괴하고 그 힘을 내가 가진다면 난 아키몬드의 그 어떤 부관보다도 강해질 테지 그래 이 힘은 내 것이어야만 한다 야 쟤 갚기 전에도 가소스랑 싸울 정도였는데 와 젤리 먹어야지 뭐임? 맨날거임? 어? 잠지 카오스댕 아 이런거야? 어? 네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전부인가 아 둘 밖에 안 남았어? 일단 가자 우리 신성한 숲이 덜 엎어지고 있어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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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깨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빨리 죽여버리자 이놈아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뭐가 제일 쎄지? 싸고? 이게 제일 쎈거 같다 싼거는 싼거 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냐?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려울 것 없지 안녕하세요 저기 어디로 가야 되는거야? 아 얘도 10레벨이네 근데 우리 애가 더 쎈거 같다 1, 2단이 어 눈 번쩍번쩍거려 2만원 저거 한 번 막았으니까 여유롭게 가자 여유롭게 가자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너희는 밥 먹으러 가 아 이게 땅에 꽂혀있는거랑은 분류가 따로 되는구나 그래서 클릭을 해도 적용이 안되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신선한 스프 더럽고 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온다 이번에는 다일만드신 무엇인가요? 아 아주 아 전투들이 적과 도전 중입니다 근데 얘 어딨어 쉽고만 해 어 얘 원걸이 됐네 완료됐어? 쌍 모여 어 얘네 온다 좋아 좋아 야 강하다 너희도 갈래? 아냐 너희는 여긴 남아 있어라 가자 저희가 먼저 가면 돼 얘네를 후속으로 불러도 괜찮겠다 느려서 문제지 아군 전투들이 적과 도전 중입니다 아군 전투들이 적과 도전 중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 어디있어 체력단 얘 여깄네 걸어줘 걸어주라고 걸어줘 뭐해 걸어줘 뭐해 아군 전투들이 적과 소장 중입니다 우리 다소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뭘 걸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일단 가자 나중에 추가 오면 추가를 보내지 뭐 절로 여기 너무 붕 뜨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기 이제 못 막을 된대 나 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이거 완성되기 전에 쳐들어올 것 같은데 아 쟤는 버프도 안 받는구나 드로이드들은 가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이것만 건설돼도 어떻게 될 것 같단 말이지 설마 이걸 못 들겠어? 아 참 벌루튠 다한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됐으면 됐어 이러면 막았지 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막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왔다 왔다 넌 넌 누구냐 같은 접속을 상대할 때도 자신만만 알 수 있을지 한 번 보겠다 공포의 군주여 와 정신없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얘네들 뒤에서 놀고 있는 것 봐 좀 쳐주세요 싸워라 많아 내놔라 아 겁나 쎄 잡을 수 있지? 멸지 정도는 와 잘 막는다 여기도 잘 뚫어버렸고요 살짝 쎄다 사악한 악마야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거냐 나야 형 이런 모습이지만 안돼 일리단 어디서 그런 짓을 언데드의 우두머리를 처치했어 시간이 지나면 숲도 회복될 거야 명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말이냐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이곳에서 썩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마라 소원대로 해주지 형 그냥 떠나네요 다음 그럼 어 이거 44불이나 했어 나 20분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큰일났다 이 템 보면 안돼 막간 1호 하이잠 하이잠산의 평온은 숲에서 얘네 아직 인간이랑 못 만났죠? 스랄같은 애들은 말퓨리온 여기서 무엇을 하자는 거죠? 어젯밤 꿈속에서 거대한 까마귀가 내게 말을 걸더니 널 이곳으로 소환했어 우리도 이곳으로 소환됐지 외부인들이여 그대들은 누군가 나는 드로탄의 아들이자 고드의 대족자 스랄이예 스랄 목소리 되게 작다 이곳은 로데론 인간 생존사들의 지도자인 제이나 프라우드무어입니다 여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진정하게 여사제 이들은 자네들을 도와 불타는 군단에 맞설어간 내 꿈에 나타나게 그대였군 그대는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건가 내가 내가 불타는 군단이 돌아온 이유일세 오래전 내가 이 세상에 오크들을 데려왔니 덕분에 악마들까지 있다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한다 그 죄값으로 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니들에게 살해당했네 내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 죽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대륙에서나 오랜 세월동안 전쟁이 지설되었고 그러니 모든 왕국은 황폐장이다 이제 마침내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돌아왔네 나는 마지막 수호자 메디브일세 아 얘가 메디브야? 모두 잘 듣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모든 생명체의 적에 맞서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우는 걸세 나는 메디브하면은 그 파티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핫스톤에서 춤추면서 막 시끼들이랑 다음날 아침 하이임 정상 근처 나이트 엘프 오크 인간 모여 산을 지켜낼 계획을 모색합니다 잠깐만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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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세 종족이 모였군요. 언데드는... 적인건가? 아키몬드와 파멸 수호병들이 산 정상을 향해 진굴하고 있어요. 이제 곧 도착할 거에요. 만 년 전... 우리 나이트 엘프들을... 나 파멸 수호병 카드로 본거 같은데? 비록 온 세상이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세계수와 결속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우리는 세계수의 보호자에요. 세계수 덕분에 우리는 영생과 자연의 힘을 누려왔어.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힘을 돌려줄 때가 온 것이요. 그러면... 우리도 실멸자들처럼 나이를 먹게 되겠죠. 아... 그래서 오래 사는 거구나... 점점 약해질 테고요. 내 사랑... 그래서 강한 거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다는 뜻이요. 나는 산 정상으로 가서 방어를 준비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털 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아... 나이트 엘프들아... 들으라... 심판의 시간이 왔다. 우리 기지를 지원해서... 적에게 압도당하지 않게 보호해주면... 슬알과 제가... 아키몬드를 지연시켜볼게요. 용감한 계획이... 어 뭐야 마지막 미션인가? 내가 당신들을... 잘못 판단했나봅니다. 부디... 엘룬의 가오가 함께하길... 친해졌어요. 오 너무 스케일이 다른데 지금까지랑은? 와... 동맹이 두 종족이야. 전투를 준비하라. 황원이 지구...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얘 업글 다 돼있네? 얘는 안 돼있구요? 지금이 행동할 때야. 뭐야... 아 이런 거야? 와 이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알게 되네. 잠깐만. 아 이렇게 태워서 싸우는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지원을 공중으로 하자. 지금... 길이 뚫려있네. 알거 같다 알거 같다. 서브 있냐? 서브 없고. 45분 동안... 버티는 거야? 45분. 미쳤네?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디란데 여사장님. 저거 쓰라고 만든걸거 아니야? 저것저것. 이거...가... 부작상태가 된다. 얜 어딨어. 얜... 아 얘는 여기서있구나.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너희는 너희 그럼 왜 여기 있는거야? 너희가 가서 싸우면 되는거 아냐? 동료랑? 이건 필요할거 같고 이거를 쓰자 이걸 두개 쓸 수 있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자동으로 태우네 돼지와 나는 하나 벌써 저렇게 온다고? 나도 도와주겠네 필살 별똥별 떨어뜨리기 네가 더 센거 같다 내 필살기보다 착각이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무를 어디서든 깰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나무를 저기로 가는거 같고 그럼 아싸리 나무를 여기서 캐 여기서 캐고 그그그그그그그그 너희 내려가 나무 겁나 많네 돈이 없네 지금 저기 뭐 이거 이상한거 겁나 많네 잠깐만 잠깐만 너희 나무 캐지마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를 내가 부수고 왔었어야 됐네 이거 부숴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리 부족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어 이거 있네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죽어서 개 깝짝 놀랐네 오랜참에 각각도 뚫해졌나? 밀어붙을! 이거 엄청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 근데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오는, 오는 클라스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일단 이거가 풀렸으니까 이거를 써서 아 돈도 더 캘 수 있네 잠깐만 잠깐만 아아... 저거 미리 써서야 되나본데 어딨어? 도비 거기가 있어 호압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아아아아 아 이렇게야 헉!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뭐지 이 애들 와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비행기 가서 태워봐 어 너무 센데? 뭔지 몰랐어 뭔지 몰랐어! 이 애들 어딨어? 여기서 막자 와 순식간에 막 녹아다니는 것 같은데 얘네? 와 레벨업했어 와 이거 너무 세다 근데 감당이 되나 내가 이거를? 마나두로마랑 치유물력이야 일단은 어 야 너무 너무 부직하게 오는거 아님? 동네마을의 도움이 필요한 애 동네마을의 도움이 필요한 애 동네마을의 도움이 필요한 애 최대한 와 나 여기다가 이거 지어서 어떻게 해 볼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 시간도 없겠는데 경로완 원 터질? 얘는 만화를 아껴두자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와아 겁나 빡세다 일단은 일단은 난 자리가 없을까봐 얘네 공중을 뽑았는데 뭐 쓰라고 해서 뽑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 자리가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몸을 대줄 놈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이트 같은 거 없어? 왜 아무것도 안 뽑냐 얘는 뭐냐? 방석이 완료됐네 와아 잘 막잖아 이미 죽고 난리 났다 이미 죽고 난리 났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이거는 길게 봐서 이거를 뽑아야 될 거 같아 아 아 이걸 놀 자리가 없네 저기다 놔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서 저거 캐고 와 뭔가 나을 거야 연구 완료 저 필살기가 엄청 좋네 저걸로 꽤 버틸 거 같아 저거 능력으로 필살기만으로 아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쉬어가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훅했는데 아니 야야야 이건 좀 아닌데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레벨 했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진짜 이기려면 그리고 이게 맞아 이거를 깨야 돼 그렇지 와 진짜 세다 힘내서 나와봐 와 진짜 평소에 너무 후달려 마나 충분하고 일꾼 없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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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는 일꾼 없어? 둘 있다 둘 있다 됐습니다 이거는 몸을 대줄 건물을 진짜 이번엔 탈락 계책 좋아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저거 잘 싸운다 저거 잘 싸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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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특별히 강한 거 나오지 않는다는 지금까지는 버티만 하다 여기다가 자폭하는 것도 유용하게 써야겠네 그리고 하씨 자 마나가 마나 채우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아이템 너무 그리다 너 민첩 이거 뭔데 이 반지 제이나야 뒤로 와야지 그렇지 오기만 해 바위 맞아 죽는 거야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벌써 밀렀어? 꼭! 건물을 그냥 다 때려 부숴네 내가 스킬 같은 걸로 너무 넓다 막기에는 너무 넓어 입구를 조여야 이렇게 내가 오므려 조인 다음에 여기다가 방어라인을 형성하고 중앙을 스킬로 틀어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안일함 그 자체였어 오늘 물 쓰듯이 쓰려면은 얘를 하나 버려야 돼 전설이 완료돼 전설이 완료돼 뭐해 뭐해 왜 빠졌어 너희들 뭐야 왜 빠져나왔어 이거 이대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이나가 진짜 잘 싸우기는 한다 너무 잘 싸우네 제이나가 미친 피지컬이긴 하네 여기다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아지갈루야 너 때문에 밀렸구나 이거 겁나 세상 죽었어? 야 너 죽으면 안돼 너 힐러인데 와 이걸 미리 저쪽으로 해놨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했다 아 이번 만큼은 저기 사자들이 못 버텨줬다 딜이 안 나온다 방어타워가 후속딜을 해줘야 되면 딜이 안 나오네 이렇게 가면 다 놓고 라인을 형성해놨어야 되는데 근데 스킬로 밀리는 게 좀 크다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어요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동맹 용사가 쓰러졌어 이쪽은 안 돌봤는데 이거는 망한 거 같다 다시 해야 될 거 같다 못 막을 거 같다 저기다가 힘을 다져 놨는데 저기서 못 막아버렸으니까 와 이거 너무 센데 상상을 초월하는데 진짜 와 어렵네 나 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위쪽도 라인도 한번 가보자 형제들이여 용맹한 오크와 인간들이여 전투를 준비하라 황원이 지구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딨어 어딨어 내 생각엔 진짜 역대급의 그게 있어야 된다 자원량이 있어야 돼 자원량이 있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비교도 안 되는 자원량이 필요해 저기서 틀어막는다고 생각하고 사상 최대급의 자원 수급을 해야 된다 언데드가 새로운 기지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동맹군을 공격해 올 겁니다 너는 보자마자 바로 스키 써서 누적 데미지 하나도 안 생긴게 그냥 바로바로 틀어막어 이거 내 생각엔 안 써 다 안 써 여웅굴 컨트롤 할만한 짬이 안 난 나는 가서 저거 저거 먹고 팔어 돌아와서 팔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 일단 짓고 생각해 아니면은 여기다가 빨리빨리빨리 속은 다섯 개 타워 위주로 해야겠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타워에 몰빵을 해야겠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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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마을의 도움이 필요 저는 스킬로 막았고 저것까진 필요없고 돌아가는 것도 필요없고 일주일이 이리 와 여기 나무를 캐던가 이렇게 몸을 곰한테 대기하는 거는 내가 손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역시 그거다 이거 날 날라 당기는 거 날 나무가 필요해 돈 얼마 들어와 돈 돈 돈 돈 돈 돈이 최고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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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놨는데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돼 일단은 이걸 짓자 저게 저게 공중에 대한 뭐 그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좋아좋아 돈 모아 돈 세이브 해놓고 좋아 입구를 틀어 막아야 될텐데 내 생각에는 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저게 백을 먹어? 이걸로 막아보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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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뭐야 박교포부대 뭐야 쟤는 일단 지어 일단 짓고 생각해 몰라 몰라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든가 그럼 가르라 아노돌아 어 잠깐만 제이나가 죽었어? 제이나는 죽으면 안돼 제이나 죽으면 밀려 제이나가 왜 죽었어 이거 막았다 아 또 죽었다고? 힐이 있는데? 아 이 땅 위협하네 제대로 이거 제대로 망했는데? 잠깐만 와 이거 어 뭘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안정하고 했더니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안씁니다 이거만 하루종일 할수도 있겠는데 형제들이여 용맹한 오크와 인간들이여 전투를 준비하라 황원이 지구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렴고 이거만 이거만 이거 아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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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이거만 아예 쟤를 버릴까? 인간을? 별가적으로 막기만 하면 되는데 너 왜 여기까지 왔냐? 빨리빨리 내려가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간다 지원군 아 정신없다 아 이런게 잔뜩 있네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어 타워를 먼저 짓고 1차적으로 내가 너무 욕심냈고 방어 타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선서를 해서 막을 준비를 해야겠다 지금 그 시체 수레가 너무 많거든요? 시체 수레를 어떻게 시체 수레에 좀 튼튼한 원거리 병사 없나요? 그런게 있으면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시체 수레가 너무 아픈데? 아니면 아직 이걸 해버릴까? 저거를 아 이걸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고 넌 이걸 너무 합치시키는게 번거로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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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집중력이 바닥이야 너도 와 좋아 준비됐고 유지비가 아니라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식으로 그렇지 돈은 이제부터 3배로 들어오니까 유야 버프 버프 다 와봐 인구를 생각하면 이게 지금 가동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딱 여기까지 짓고 소환시설을 이제 건설하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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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퍼라이더를 히퍼를 보내야 돼 나무 너무 없다 근데 50을 깨야 되나? 아 너무 걸려야 되나? 어어어어 죽는다 아 너 비싸 지금은 그냥 궁수를 보내자 일단은 일단은 궁수 보내고 궁수 너무 약한데 인간적으로 몸이 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실수 잘못 없다 아 너무 수레 때문에 급했어 이제 돈을 돈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고민되는 게 80을 깰까인데 80을 깨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이 상황을 지금 유지하면서 오히려 화력을 올려서 손해를 줄이면은 더 안정적일 것 같기 때문에 아 근데 히퍼라이더를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궁수를 그냥 쫙 뽑아놓고 나중에 히퍼를 추가해야 되나? 공짜 용병을 줘요? 공짜 용병을 줘요? 일단 1대 1대 50 유지 이거 하고 아 이거 바로 풀어버리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안돼 근데 이쪽 라인에 공중을 분산시켜서 화력을 중앙을 좀 편하게 너무 화력이 쌤 재인하고 뭐 다 죽어버리니까 아래쪽에도 그 의미에서 배치를 해야되는데 여건이 안된다 너라도 보내자 쫙 돈이 돈 낭비가 좀 되지만 헌트리스를 보낼까? 헌트리스를 보내자 헌트리스가 날거야 차라리 어차피 히퍼라이더 넣기엔 너무 손 많이 가고 그렇게 못할 것 같고 헌트리스 보내고 별개로 뭐 다른걸 보내던가 해서 막는 걸로 업그린하자 열심히 하자 아 진짜 곰이 쎈데 곰을 하면은 내가 그거 만지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진짜 그게 제일 문제네 요집 일단 나왔구요 하아 하아 동맹망 문이 필요하니 연콜와 나무가 우리 실험한 협의 왕거되어 나무가 캔녀들 나무가 캔녀들 나무가 더 필요하니 어 호드리스가 잘 죽긴 하는데 근데 쎄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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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유성과 있고 근자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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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또까지 딜 넣어줘 알뜰하게 내 생각에 티란데가 딜템을 먹어야 돼 이 거를 티란데를 주고 이게 맞다 너는 어차피 힐을 해서 딜로스가 생기니까 이게 맞고 고치지 말고 그냥 새로운 걸 박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나무 헌트리스 조합 다음 건 궁으로 맞고 궁궁 쌍궁으로 사실 나무를 굉장히 잘 수급하고 있는 상탠데 근데도 굉장히 부족하다 여기다가 좀 날 통제할 수 있게 나무를 박아 놔야겠어 하아 다른 건물 올려야 되는데 올렸다가는 내 생각에는 그냥 나가리 할 거다 아 야 야 빼 빨리면 어떡하니 그거를 씨 그래서 어차피 이건 개체수가 아니라 좀 불찍하게 나왔으니까 용 받네 다음에 쓴다고 생각하자 공간관관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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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야 30분댄데 안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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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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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틈이 틈틈이 채워 틈틈이 틈틈이 채워 분산하게 딜 분산하게 양사이드 채우고 와 이게 전멸당했어? 짧은 시간에? 개호바인데요 나는 궁으로 궁을 미리 써야겠다 처음 돌진했을 때 그 압력만 받아내면 좀 쉬우니까 뒤로 와있어 사고를 될 것 같고 쟤는 이제 나무가 남네 이제 나무가 남으니까 태클을 좀 아이씨 아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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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수대 아이씨 이상하지 못하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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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내가 여기서 지어서 보낼까? 아 저걸 내가 건설하는 사이에 적들이 와서 감당할 여력이 없는데? 와 겁나 많은 것 봐 10레벨짜리 저거 살아서 절로 간 것 봐 와아 험인데요 어차피 깰 거니까 저거 보내고 와 이거는 5번이다 여기서 그냥 다 틀어망다는 생각으로 일단 몰빵하자 아 근데 얘네 진짜 문젠데 이에 이 사네 사실상 인구 4에 저 정도 공중이면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30분대 저 30분대에서 아팠으니까 이거 걸러가 걸러가 야 2번 거에 2번 거에다 몰빵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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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이거 얘네가 문제였어 얘네가 많아요 썼어서 그렇지 저거 막았고 와 너무 센데 와 보험으로 둔 건데 역할 잘하고 있죠 지금 정면 막았죠 피체술에만 돈에 안 데려가면 된다 괜찮은데 너? 여기서 하나 대기할래? 어휴 괜찮다 은근히 아니야 얘네 여기까지 보내 일단 어 좋아 30분 공격이었나 방금께? 잘 막았네 잘 막았다 이번 거 와 이거 세개로 지금 인구술 빨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먹은 거냐 얘네를 앞으로 보내면은 나는 개망하고 이러면은 80은 무조건 뚫린 상태네 이거 방어하려면은 여기를 그걸 담고 건설할 시간만 줘 많이 안 바래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 병사가 워낙 오래 생존을 해서 병질 자체가 약간 그런게 있다 그래서 좀 편하다 다음 다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안가봐 이게 30분인가 보다 내가 빨리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씨 큰일 났는데? 여기까지 와봐 너도 지금 보내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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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수세를 노려야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하니 아 내가 치쳐 있어야 되는데 어 근데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또 며어있냐 잘 막아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나름 깔끔해 나름 깔끔해 잘 싸운다 얘네들 아 돈 돈이 더 필요해 인구를 더 줄여야 돼 인구를 더 줄인 다음에 순식간에 돈을 쫙 뽑아야 돼 빨리빨리빨리 시간 잠깐만 벌어주면 안되냐 영웅을 다 버리고 핫라인을 타움을 더 비치칠 순 없고 일단 일단 돈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빨리빨리 인구 깨기 전에 빨리빨리 이번에 쫙 펌핑해놨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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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아니 아니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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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사 점사 세 개를 하는데 하나는 되겠지 좋아 와 얼마나 센 거야 돈 많이 사했어 돈 많이 사했어 충분해 내려와 내려와 이리로와 이리로와 지금이다 막은 지금 앞으로 보내 와 아래쪽은 완전 완전 민동산이야 와 일꾼들까지? 이제 여기는 수명이 다한거 같은데? 저라이는 내가 내 생각엔 수명이 다한거 같아 저라이는 일꾼 없으면 뭐 추가도 없을거 아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성한 삶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뭐하냐 빨리 빨리 지어라 얘들아 이리와 보내라 시간벌 시간벌 시간벌어야 돼 고치던 만들던 시간벌어야 돼 여기다 알바퀴 알바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신성한 삶이 뭐야 뭐야 그렇지 시간 시간 잘 벌고 있어 잘 벌고 있어 1초라도 벌어 1초라도 1초라도 벌어 아 저 히포 저걸 너무 못마음 못무은 감이 있는데 근데 이번은 궁타임이니까 제이나도 있고 어 이거 제이 겁나 열심히 한다 야 뭐하냐 안 나오고 뭐하냐 얘들아 이 급한 시기에 야 그거 안돼 야 그거 안돼 아 이번에 건물 안 지어놨냐? 망했다 와 너 도움 된다 너 도움 된다 너 도움 된다 부인기라고 이제 가운데 근데 싹 빠졌다 이러면은 병사로 막아야 되는데 궁도 없는 타이밍에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 거야 잘 부탁해 이생가 여기서 이제 뚫린다 아까보다 7분 더 막았어 어 근데 되게 잘 싸운다 언트리스 이 예상을 깨고 겁나 잘 싸우네 야 뭐 나왔으면 가야지 뭐해 궁 써줘야 되는데 가서 아 내 쪽이 힘들어 어디서 해 뭐 어디서 해 설마 이걸 버틴다고? 이걸 아득바득 버텨낸다고? 이걸 제이나가 버텨낸다고? 이걸 저분이 버텨주신다고? 이럼 몰라 이럼 2분 연장이야 몰라 아 저렇게 오네 눈치껏 악마같은 새끼 어디서 빨리 와 제이 어디서 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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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그렇지 아군 전사기 도전 중 군타임이야 그렇지 공수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 너무 예뻐 선녀야 선녀 어 아 미친새끼들아 알아서 피해줘 막 아 뭐하니 어 근데 궁수들 딜이 엄청난데? 어이 티랜드 저 패시브 때문인가 봐 딜 엄청나 얘네 달지도 않네 궁수가 답이었네 아 궁수가 답이었네 히포고 나발이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준비해 준비해 야 준비해 아직 안 온다 준비해라 뿌리 들어 뿌리 들어 뿌리 들어 얘들아 뿌리 들어 다음은 힐과 함께 쏟아 쏟아 붓는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빨리와 얘들아 거기다가 처맞지 말고 킥만해 킥만해 여기서 20분 버틴다 킥만하다 아 얘 오는 김에 그 공짜 용병 준다는데 들렀다 올걸 아 병신 아 병신 좋아 이번에는 능력으로서 좋아 얘네부터 빠르게 녹여 야아 겁나 빠르다 이거는 뒤에는 건설까지 됐어 몸빵룡 보내 몸빵 애들 보내 현대 여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가자 밀어버리자 엘프의 화력을 보여줘라 활이 아니라 창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쌍농냉고 건설 조금만 더 빨리 하면은 내가 어떻게 좀 숨통이라도 틀릴텐데 건설이 겁나게 느려 이거는 이번 턴 셔야 된다 필살기 돌아오니까 이번 턴 셔야 돼 얘네 앞으로 보내고 어 나 여기서 그냥 영원히 맡겼는데 평생? 이거 죽을 때까지 맡겼는데? 어찌된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왜 이렇게 잘 풀렸지? 아 이런 말 하니까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더러운 기분 뭐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고쳐라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누가 건설을 못해 지금 누구야 공맹망을의 대미팀 공맹망을의 대미팀 인타임 좋아 앞라인 밀어버려 겁나 세잖아 아 자꾸 이렇게 셌단 말이야? 역시 공수야 활제비 제일 싫어하는 활제비가 이렇게 세다니 아군 전사들이 석과 교전 중인다 아 화력의 격이 다르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안정감의 차원이 다르고 이거다 이게 미래다 저쪽 라인 왜 토터져 있냐 아 왜 이렇게 많아 좋아좋아 너희가 앞으로 가야 돼 얘네가 뒤로 가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인다 동맹마을의 도움이 회복 얘들아 빨리 뽑아라 땡겨와 땡겨와 너희 땡겨와 땡겨와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인다 여기 셋 나와 전진 전진 배치하자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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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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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와 너무 아름답다 안정감이 엄청나다 미쳤다 다시 얘까지 이것도 없구라고 그렇지 빨리 뿌리 박어 미친놈들아 오잖아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와 더 튼튼해졌어 병사도 더 여유있어졌고 질도 더 올라갔고 이건 미쳤다 이건 미쳤다 이건 미쳤다 영원히 막는 각이다 요령이 생겼버렸어 요령이 생겨버렸어 야 가서 싸워 뭐해 너는 뭐하니 가서 싸워야지 아 아 아 그 높은 요준이 오바인 것 같애 하나만 더 여기서 뭐 버프 주는 뭐 동료 그런 거 없나? 아 좀 딜은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데 너희는 그냥 전투용이야 이제 가 자리가 없어 전투용이야 전투용이 필요해 전투용 라이온킹이 필요해 이거 위에도 어둠을 구분도 안가다 넌 때리지도 않는다 이게 기분이 돼 세우는 거 근데 쉬기로 해서 완전히 안저니? 아군 전투가 정확히 도전 중이다 안저어 그대로 뿌리 내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셋, 넷 얘들아 나와라 전진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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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프가 얘들아 얘들아 어디가니 뭐하니 너희들 응? 와 미쳤다 이 세계의 미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나잇 나잇 엘프가 맞겠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고고 고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가자 영원히 막을 각이야 이건 영원히 쇠하지 않아 만수부강하는 미래가 보였어 이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아 이거 단축기 좀 생각해두고 있어야겠다 자 이번엔 가서 해봐 너희는 병사야 병사 준비해 얘네도 그게 들어가나? 나무 것도 이걸 쓸만한 적도 안나와 이걸 쓸만한 적도 안나와 나무들은 안 차네 하지만 안 차도 상관없다 몸만 대줘도 된다 탱커들 죽일 시간만 벌면돼 충분했다 이제는 걔네가 안 나온다 그 빨아먹는 애들이 그냥 뭐야? 아 나무야? 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지어보자 여기를 말 그대로 이제 총알바지용으로 얘는 이제 위습이 안 죽으니까 재활용도 되죠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돈이 여유가 넘치는데 화력이 너무 세져서 그냥 안 박혀 이제는 그냥 그냥 너무 여유로워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싶어 여유롭게 갔다 와야겠구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공격자 그는 공격자 먼저 다행히 한번 보관할 수 있는 공격자 이 상황에 이 상황에 의무가 또 를 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왈절이 완료됐습니다 어 이제 그냥 아무 저 오크는 꿀 빨았네요 아 쓰라리라도 내려와라 이 정도면 이제 손 떼도 이기겠는데 8분안에서 먹힐거 아냐 어이구 자식들 이거 요새 좀 점사를 하고 있어 어디선마 어 점사해 이제 영웅들을 컨트롤할 땀이 생겼다 아이고 여유가 넘쳐 오지도 않겠다 이제는 대놓고 지어도 되겠는데 내가 공격을 나가도 되겠어 아 그건 오반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밀려 들어가는건가 에이 옷은 뇌절의 뇌절인 부분이고 아 이거 진짜 이건 회복도 시켜주잖아 아 인구를 깨도 되겠는데 여유가 생겨서 밀리면 한순간 하지만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네 뭐 안 뚫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짝짝같이 깨려고 이거 치수레 수 좀 봐 데미지 140이야 미친 게임이야 점사해 어 아 아 가자 입구에서 들어마가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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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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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뻔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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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뭔가 아냐 지금 지금! 누가! 큰일 날뻔 했네 얘들아 썰고 와 이거 깨게 생겼네 진짜 근데 공중이고 뭐가 안나오네 나 그 서리골령이었나? 걔가 진짜 쎘었는데 왜 안나오지? 병신인가? 걔가 진짜 아팠는데 왜 안나와? 와 이거 개좋다 진짜 이렇게 쓸걸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금광이 고갈됐다고? 미친 와 나 말도 안돼 금광 고갈됐어 지울 자리가 없어 난 영원히 지울 것이야 전설이 완료됐다 전설 완료됐다 어디 이게 얘네가 이게 얘네가 이게 병사를 못 죽인다 병사를 죽일 그게 안나오네 공성이 병사를 못 죽이네 병사가 없구나? 영웅이랑 공중밖에 없구나 못 죽입니다 얘네가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풀피 유지되고 있구요 겁나 좋죠 아 너무 쎈데 지금 아 개 징그러운데 이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왜 왜 안 돼 아 지상하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위험한 놈들은 이 슈퍼 그리프가 잡아주고 뒤에 있는 애들까지 운섭 맞추고 방틀량이 엄청나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거랑 이거 시너지가 미쳤는데 어 너무 역겹다 근데 역겹쓰 역겹버렸구요 야! 가서 수리해 나무 캐지마 나무 만개나 있네 수리나 해 수리하고 뭐 이상한거 오면은 혹시 뭐 온다 만화를 빨아먹으러 왔다 그럼 자폭해가지고 다 찢어버려 뭐 어디 잠깐만요 나 이 금강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6천 어 나 이거 1차 방어선도 안 밀렸는데 야 어썸한데 마법률이 안 오죠 그냥 이거는 싸우던 대로 싸우면 돼 그럼 뭐 우윽 우윽 워클 안 된 거 있나? 아 너무 여유가 넘쳐서 뭐라도 올려야겠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얘를 좀 데려가볼까? 아 근데 이 만에 하나가 없구나? 얘네 이것만 오네 히지온 이거 뭐 좀 익숙해지면 짱이라고? 아이고 추가 와 내시서 붙어서 치료하는 것 봐 역겹구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세다 이 물의 정령 저게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물의 정령이 어 야 뭐 온다 야 자폭 밴드 어딨어 쌍 뭐 해봐 자폭의 시간이야 뭐야 뭘 뭔가 할라나 본데? 자식들 그러면은 나는 뇌절해버리는 수밖에 없지 나도 나도 뇌절해버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어? 야 야 이거 얘 마법 쓸 생각도 하다봐라 아 뭐야 얘 어느선 마 어 마법 만화가 뭐 아니야? 혼돈 공격으로 부터 이 게임을 아 뭐야 아 아 치사한 것 봐 5초 남았는데 뭐 어쩔 거지? 혼자 다 보이게 생겼어 혼자 다 보이게 생겼어 서버 없었구요 아 재밌었다 마지막 건 재밌었다 근데 너무 난이도 조절을 못했어 다양하게 좀 넣었지 그 욕 나왔을 때 약간 뚫렸는데 아큐몬드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만든 함정을 미리 알아채지 못하겠지 마침내 세계수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종말을 지켜보아라 필멸자들아 최후의 시간이 왔다 외부인들이 아키몬드의 진군을 최대한 늦췄어요 하반신은 날이네요 산 정상 방어 준비는 잘되었나요? 그렇소 이제 우리의 승리가 확실해졌소 하하 엄청 크구나 아닌가? 나무가 작은건가? 하하 구분이 안가네 하하 와 멋있다 와아 멋있네 새로 만든 영상인가? 지금까지 다 옛날 영상 느낌이었는데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요 옛날 영상이에요 아 얼굴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감이 있네 화질도 그렇고 풀을 나무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해외 개 징그러... 나무 저렇게... 성장... 겁나 빠르네 나무 옆에서 낮잠 자면은 뿌리에 찔려가지고 죽겠다 막 인간나무 되겠다 우와... 일어선다 나 또한 미래를 되찾기 위해 이 세계에는 이제 수호자가 필요치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다 와 이래서... 그 수호자 메디브라는 거... 나는 그 메디브는 그 핫스톤 하면서 뭔지 잘 몰랐거든요 파티하는 것만 보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흡사네 중간에도 엄청나게 강력한 마흡사라는 말도 나왔는데 나무려 한다... 야... 메디브는 상상도 못했다 난 약간 그 개그 있고 약간 전지전능한 그런 식수인 줄 알았거든요 끝났습니다 50분보다 더 했죠? 막 지고 그래서 그래서? 어어어? 하... 어? 부르두어? 부르두어? 부르두어 같은 건가? 새로... 그건가 보네요 4개가 더 있네 4개가 아...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죠 어유... 오늘 그래도... 영혼의 끝도 봤고 해외의 공포는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나이트 헬프인가요? 이렇게 멋있는 것도 있네 이 정도면은 아... 역시 이분한테는 안되네 이게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 야... 영웅인데... 이건 용사님인데 거의? 아...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1 사실... 뭐... 제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영상 같은 게 원래는 이제 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같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원래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개발 기간이 짧다고 취소가 되고 개발 기간을 다시 밀었는데 영상이 다 없는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뭐 영상은 뭐 별개로 두고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재밌네요 약간 이제 건물 깨는 건 좀 지루했지만 내일 이어서 새로운 캠페인 하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여러분도 모두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